오늘 이렇게 많이 탱글코드가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많은 관심을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준영 변호사 역을 맡은 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하나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원에서 현우 역할을 맡은 강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어머님 소개 직접 해주시려고 그런거죠? 강하나씨 소개해주시죠. 네. 소개 직접 해주세요. 네. 훈훈하게.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렇게 추운 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고요. 저희 이제 저희 어머니이자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선배님 김혜수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늘이 엄마 김혜수입니다. 하늘이 엄마. 네. 하늘이 어머님. 예. 태용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님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한 김태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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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